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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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RM범이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저희 처음 왔을 때가 참 기억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저희 처음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그렇게 반겨주셨던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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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너무 이런 복참을 선물해주셨던 거를 잊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저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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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빈 정말 너무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정말 이 수만명의 우리 아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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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 감사합니다 아미 소리 질려 에이, 겁났어